교수님이랑 1차 공부하면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은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용시험이라는 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를 하는 것은 시험 점수를 올리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초수 때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시험에서는 이해를 중심으로 가장 나에게 맞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을 찾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고민 끝에 이지성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이랑 관계를 많이 가졌었다는 점인데 저는 그전에는 공부를 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이런 외로움을 달래줄 것들이 너무 필요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너무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개인 지도도 했었던 것 같고 개인 지도하면서도 일부러 찾아가서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막 수다도 떨고 이런 게 어려웠어요 막 힘들어 얘기를 하고 그럼 또 막 다 들어주시고 개인적인 고민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해서 저는 그게 제일 저의 수험생활에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했어요